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된 이후 잔여 백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잔여 백신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지난 4월부터 의료기관에 접수된 접종 예약제가 밀려있기 때문인데, 접종 예약 사이트에 새로 고침을 아무리 해도 당분간 잔여 백신을 맞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평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제가 오전 내내 이 연제구 연산동을 중심으로 잔여 백신을 검색하고 있지만, 잔여 백신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시각 의료기관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기다리는 65세 이상 74세 미만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다 잔여 백신이 생기면 병원에서 곧바로 예약자에게 연락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로 실시간 예약하는 사람에게는 순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잔여 백신을 맞기 위해 의료기관의 전화로 예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만 65세에서 74세 대상자 중 예약을 한 뒤 접종하지 않는 노쇼는 전체 2%가량 뿐입니다. 당장 접종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 시민에 대한 접종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산시도 시설 확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예약률이 아직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만큼, 부산시는 오는 3일 마감을 앞두고 접종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